네, 맛탕 해줬었잖아요. 그때... 그때 설탕 양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. 아, 그래. 진 씨 이거 보십시오. 아니, 아니. 자, 보여주시죠. 보여주시죠. 여러분. 찾았죠? 자석인가요? 여러분. 사실, 사실 여러분.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행동입니다. 진영. 진영. 아, 지금 봐. 이런 소중한 재미. 어때요? 웃음 점수 10점 드리겠습니다. 역시 우쾌한 놈이야. 운전대처럼. 접착력. 자.